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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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선배님이에요. 맞죠 완전 선배님이죠. 후배님들이 보기에 저희는 너무 이제 다가간 선배가 아니다. 다가가고 싶다. 화합을 하고 싶다. 하는 의미에서 이제 후배님들이 저희한테 야! 이렇게 반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번에 챌린지에 처음으로 도전하셨다고 들었어요. 야! 야! 왜그래? 저요? 야! 음... 한번 해보시겠어요? 네 해볼까요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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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ス큐hin Acesta 야야야야야! 쓰읍 괜히